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저희 잔매거진이 취업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전문 방송으로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.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이고 섬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취업준비생의 눈높이에 맞춰 시청자 여러분 모두를 경쟁력 있는 인재로 만들어드립니다. 확 달라진 여러분의 잔매거진 청년 구직자들의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 바르고 빠른 취업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. 내일 오전 11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.